네 안녕하세요. 원가회계이론의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요. 제조원가의 3요조를 조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재는 17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제조원가에 대한 흐름을 좀 공부할 건데요. 원가를 세 가지로 구분했을 때 발생 형태에 따라서 원가를 구분하자. 그러면 첫 번째는 원재료가 소비되면 재료비 그리고 인건비가 발생하면 노무비 나머지 모든 경비를 제조경비 이렇게 3요조로 구분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로 원가를 3요소 발생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재료비 중에서 직접 재료비를 따로 구분하고 직접 노무비를 따로 구분하면 나머지 원가들을 전부 다 제조간접비로 분류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이유는 하나죠. 원가회계는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고요. 의사결정하는 자가 나에게 유용한 정보라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그때 맞춰서. 진짜 이런 게 캐바케 같은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양하게 분류하죠.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든 단기 총 제조원가 또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도 해요. 프로그램에서는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할 수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결론은 그런데 시험에는 어떤 형태로 원가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냐. 직접 재료가 상당히 중요한 원가의 요소거든. 간접 재료비보단 많은 비율을 차지할 거고. 두 번째가 직접 노무. 나머지는 제조간접비. 이렇게 원가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집계하는 것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원가를 가끔은 재료비 노무비 경계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불려도 오케이. 다 오케이. 여러분이 약간 유두리 있게 원가를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제조원가의 3요소를 볼게요. 재료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설비도 필요하죠. 제조원가는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모든 원가를 말한다.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간접비.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의 원가로 구분해서 원가의 흐름을 분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가 직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직접 재료비는 어떻게 구할까요? 물어보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재료비가 원재료 중에 재료 중에 제품을 보니까 특정 제품을 보면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추적이 돼. 그런 재료를 직접 재료라고 부르고요. 망치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의 제품이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추적할 수 없어. 그런 재료비를 간접 재료비. 그래서 전체 재료비 중에 제품에 추적할 수 있지. 그러면 직접 재료. 추적할 수 없어. 그러면 간접 재료. 그런데 여러분 직접 재료는 바로바로 제품으로 투입이 돼요. 원가가. 그런데 간접은요. 바로 투입돼요.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간접 재료비는 바로 제품으로 갑니까? 아니요. 못 가죠. 간접은 어느 제품에 들어간지 몰라. 그러니까 어떤 방식에 의해서 배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로 들어가는 거야. 기본적인 흐름이. 직접 재료비는 제품이 되고요. 결국에는. 얘도 제품이 되는데 갔다 가는 거죠. 갔다가 과정을 좀 보는 거고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럼 직접 재료비를 구하는 산식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한 거야. 회계가. 원가 회계가. 우리가 원재료를 외부에서 이렇게 사오잖아요. 그런데 원재료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이니까 일단 기초가 있거든요. 기초가 만약에 100원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원재료를 1년 내내 사와요. 단기 원재료를 매입해요. 그래서 900원어치를 사왔대. 그러면 토탈 1,000원 정도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1,000원의 원재료 중에 원재료를 소비한 것만 제품의 원가가 되고요. 사용하지 않은 건 여전히 기말에 남아있겠죠. 그런데 기말에 가보니까 200원어치가 남아있더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산할 때 기말에 원재료 재고액을 입력하면 나머지가 원가가 됐죠. 그 나머지가 800원이라고 이해가 되고 그 800원은 원재료가 진짜 소비가 됐으니까 이것이 제품을 구성하는 원가가 되는 건데 얘가 실제로는 이론적으로는 둘로 쪼개진다는 거지. 어떻게 쪼개지냐면 혹시 800원이라는 원재료 중에 직접 재료비랑 간접 재료비가 둘 다 있었다면 이 중에 직접 재료비랑 간접 재료비로 나뉘겠죠. 예를 들어서 직접 재료비가 700원이고요. 간접 재료비가 100원이었다면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를 나누는 이유가요.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로 분류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원가의 흐름을 보는 거야.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가 돼.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어디로 가냐. 우리가 직접 재료비는 바로 제품으로 가야 되는데 원재료가 투입되잖아. 그러면 공장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 막 원재료로 사용하겠죠. 완성이 됐을 때 제품이 되지 완성이 되지 않은 이 공정에서는 제품이 되기 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냐면 공정 안에 있는 거야. 제조 공정 안에. 이렇게 제조 공정 안에 원가가 투입되면 이 원가를 또 다른 자산화 하거든요. 이것도 자산이잖아. 제품이 되기 전 자산이지. 원재료도 자산이야. 얘도 자산이야. 제품도 자산이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원가 회계의 이론을 공부할 때 원가는 equal. 뭐라고 이해해도 된다고 그랬죠? 자산이라고 그랬잖아. 팔렸을 때 비용되는 거야. 원가는 계속 자산으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 공정 안에 있으면 또 다른 자산인데 이때 그 자산의 이름을 뭐라고 잡냐. 미완성된 제품을 우리가 원가에서 제공품이라고 해요. 제공품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원가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제공품은 확실하게 눈에서 뭔가 확실하게 카운트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진행 중이거든요.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게 원가가 돼. 전기를 쓰는 게 원가가 돼. 여기에서 원가가 어떻게 구해지느냐에 따라서 제품이 달라지는 거야. 원가가 달라지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이 제공품을 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중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직접 재료비거든요. 직접 재료비는 바로 제공품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간접 재료비는 바로 못 가.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원가로 막 합계가 될 것들이 많단 말이야. 일단 들어가. 들어가서 각각의 제품을 만드는 제공품으로 배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바로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냥 제공품이 됩니다. 제품은 아닌가요? 그러면 아직 완성이 되기 전이니까 아직은 제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은 제공품으로 가고 간접은 제조 간접비로 가게 돼요. 그럼 제조 간접비가 되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그 과정을 볼 거고요. 우리가 첫 시간에 직접 재료 간접 재료비를 제품의 추적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했고 직접은 제품을 보면 원가가 얼마 들어갔는지 추적이 가능하고 얘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간접은 결국은 제조 간접비로 됩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으면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조금 더 벗어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론적으로는 그래.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실무적으로 여러분이 이 원재료를 회계 처리할 때 내가 외부에서 원재료를 사올 때요. 망치도 사오고 나사도 사오고 막 이런 거 사온단 말이야. 걔네들을 재료라고 보고 원재료라고 처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책상을 만드는데 이 책상이 깔끔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빼빼로 막 뿌려. 빡 빡 빡 빡 빡 빡 밀어. 근데 그런 빼빠 같은 것들을 원재료라고 붕괴를 했다가 이 중에 그 빼빠만 간접 재료비로 쪼개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제조 간접비로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까요? 안 거칠까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런 빼빡 같은 것들은 그냥 저는 500번 때 어떤 저장품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자산 중에 저장품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소모품이라고 하거나 그거 내 맘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재료라고 하는 건 그 제품에 아주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화에 원재료라는 회계 처리를 곧잘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원가는 야 너 원재료라고 붕괴하는 것들은 대부분 제품에 1대1로 대응되는 직접 재료비를 외부에서 사올 때 원재료라고 붕괴하지 않아? 대체적으로 그렇지. 그러면 기초원재료에서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할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재료 안에는 간접이 있을 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원가 회계의 흐름에서는 간접이 있을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간접 재료비로 사용되는 재료였다면 처음부터 원재료를 하지 않고 붕괴할 때 부재료를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섞이지가 않잖아. 부재료는 간접 재료비가 되고 원재료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직접 재료비가 되면 상당히 심플하고 명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원재료는 100원에서 900원이 더해지면 1000원이죠. 그런데 기말에 가보니까 200원이 남았대. 그럼 800원은 원재료가 소비된 건데 그 원재료가 소비된 것은 다 올 어떤 재료라고 가정하냐 간접은 아닐 거야. 직접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누군가가 시험 볼 때 물어봐. 직접 재료비를 구하시오. 직접 재료비를 구하라는 말은 얘를 구하라는 뜻이고 그러면 얘가 직접 재료비라는 뜻이야. 이제부터 선생님 이 안에 간접 재료비도 있다고 교재 있었잖아요. 라고 물어보면 네 있어요. 있는데 간접 재료비는 거의 대부분 없을 거라는 나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이 있어. 그러면 산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어떻게 산식이 나오냐면 직접 재료비를 구하주세요. 직접 재료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구해. 기초에다가 원재료 매입도 하고 기말 빼면 직접 재료야. 끝. 이렇게 가는 거야. 기초에다가 원재료 매입도 하고요. 기말을 빼. 그러면 얘잖아. 얘 이퀄 직접 재료비라고 하자. 이 안에 코딱지만큼이라도 간접 재료비가 있을지라도 실무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풀이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귀찮다. 그래서 간접 재료비는 이 산식에 의해서 구할 때는 굳이 이 안에 간접이 없다는 전제로 산식을 구현한 거예요. 이 산식을 가지고 여러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럼 직접 재료비 구하는 산식이 요구라고 그랬죠. 아래 보시면 설명된 것 좀 읽어볼게요. 원재료가 소비된 얘긴 얘는 직접 재료비로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은 간접 재료비가 없다고 가정해서 그래. 실무적으로는 간접 재료비에 소비될 원재료를 원재료 개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재료라고 안 하면 뭐라고 하냐. 부재료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원재료에서 소비된 금액이 나오면 그건 몽땅 다 간접이 아닌 직접 재료비로 소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우리끼리 원가회계를 공부하고 계산할 때 적용되는 아주 큰 가정이에요. 요 가정하에 풀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원가는 붕괴 안 하나요? 그러면 원가도 붕괴 엄청나게 해요. 자, 원가 붕괴하는 거는요. 우리 실무 과정에서 실무 유튜브 영상에서 실무 중에서 제가 재무제표 마감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결산에서 손익 마감하고 하는 결산 붕괴를 돌리는 그 과정을 좀 학습하시면 원가 붕괴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나는 것을 그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원가도요. 붕괴해야만 원가와 관련된 원가 명세서가 만들어지는 거야. 붕괴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에게 원가 회계에서는 굳이 이 붕괴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 원가는 마감에서 개정으로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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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붕괴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주지 않아요. 실제 시험에선. 그러나 실제로 붕괴는 반드시 해야 돼. 모든 장부는 붕괴로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럼 붕괴 과정을 좀 볼 건데요. 이거를 가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자, 첫 번째 원재료를 100원 주고 샀다. 그럼 원재료라는 자산 잡죠. 그랬다가 원재료 중에 80원 썼대요. 그리고 원재료 죽죠. 80원 죽죠. 그리고 걔가 뭐가 돼? 드디어 원가라는 용어에 해당하는 재료비가 되는 거지. 원가가 된 거죠. 이때까지 뭐죠? 원가가 아니라 뭐예요? 자산. 근데 제조 원가에 투입된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재료는 재고 자산이 얼마죠? 20원 있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80원어치의 원재료가 재료비가 됐잖아. 그럼 이 중에 혹시 직접하고 간접하고 섞여있냐. 이때 직접은 60이고 간접은 20이래. 그러면 이 80이 다시 사라지는 거야. 그냥 재료비가 아니잖아. 그러면 80원 또 사라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중에 직접은 직접 재료비로 60원 잡고 이 중에 간접은 간접 재료비로 20원으로 또 붕괴하는 거야. 붕괴가 끝도 없어요. 그랬다가요. 이제 마감하는 거야. 자기네끼리. 야, 직접 재료비 제공품으로 바로 들어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가 기다리고 있다가 저 갑니다. 그리고 대변으로 죽는 거야. 그럼 대변으로 죽으면서 얘가 어디로 가요? 제공품으로 바로 가고 두 번째 간접 재료비는 기다리고 있다가 죽어. 근데 간접 재료비는 어디로 간다고? 제조 간접비로 분류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붕괴가 끝도 없어요. 계속 가는 거야. 원가의 흐름은 붕괴로 가는 거야. 우리 시험은 그냥 바로바로 계산하는 걸 문제로 내지만 자, 그러면 이 붕괴를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잘 보세요. 원재료를 매입했다가 원재료를 소비했죠. 그리고 재료비로 갔죠. 근데 그 재료비가요. 80원의 재료비가 직접으로도 가고 간접으로도 가는데 다시 직접과 간접은 죽으면서 직접은 제공품으로 가고 간접은 제조간접비로 가지? 그러면 직접과 간접이라는 대체를 아예 제거해버리고 재료비가 80원이 대변에 올 때 바로 직접을 제공품으로 보내버리고 간접을 제조간접비로 보내버리면 큰일 날까? 안 큰일 나. 원가는 마감만 잘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요. 원가는 복잡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을 막 생략하기도 해요. 원재료 중에는 전부 다 직접재료비라고 가정하는 경우도 있었듯이 원재료 중에 직접재료비는 바로 제공품으로 가고요. 간접재료비는 바로 제조간접비로 가는 이러한 아래가 재료비를 80원 죽이면서 제공품으로 바로 가고 제조간접비로 바로 가는 이런 식의 회계처리도 완전 존재해 아무 문제 없음. 결국 결과적으로 재료비 80원 중에 제공품으로 60원이 가고요. 제조간접비로 20원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재료 말고 처음부터 원재료 중에 그냥 바로 재료비로 가지 말고 원재료를 직접 제공품과 제조간접비로 보내는 것도 되나요? 물어보면 되죠. 상관없어요. 상관없잖아. 그런데 재료가 원재료가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라고 하는 원가 3요소에 원가의 요소로 투입은 시켜야 그 다음에 원가의 움직임이 있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재료비로 대체가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인 거야. 재료비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원재료가 바로 제공품이 되겠어요. 원가의 요소가 없잖아. 발생 형태가. 붕괴를 제가 설명드린 게 가끔씩 붕괴를 보고 이 붕괴가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를 말로 물어보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원가로 가볼게요. 직접 노무비 생산직 직원들에게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특정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면 그때는 직접 노무비라고 하고 특정 제품이 아니라 관리직에게 지급하는 노무비는 간접 노무비라고 하죠. 간접 노무비도 어디로 가겠어요. 제조간접비로 분류되는 거야. 그런데 재료비하고 다른 게 재료비는요. 수량과 단가가 존재하죠. 수량을 카운트하고 단가를 카운트하죠. 재료비는 원재료는 물량으로 움직이는데 노무비는 물량으로 움직이지 않지. 뭘로 움직여? 한 달 동안 몇 시간 일했지 그 사람의 입률이 어떻지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간 개념으로 발생돼. 한 달 동안 인건비 두 달 동안 인건비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나머지 제조경비도 마찬가지고요. 노무비랑 제조경비는 그런데 재료는 원재료는 몇 개가 있었고 몇 개가 남았고 몇 개가 팔렸고 이런 식의 몇 개가 소비됐고 이런 식의 수량으로 움직이는 원가 개념인데 반해서 노무비하고 제조경비는 한 달 동안 발생된 거는 이달의 원가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내용이 첨가되냐면 발생주의를 좀 고려하셔야 돼. 자, 그럼 노무비를 어떻게 구합니까? 노무비를 어떻게 구합니까? 자, 노무비는 똑같이 T자 계정으로 그릴 수 있는데 딱 보자마자 좀 지저분하죠. 당월 지급액 전월 선급액 이거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번 달에 진짜 발생된 금액이 얼마든 이번 달에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소비된 금액 얘가 노무비가 되는 거고 그 노무비 중에서 직접 노무비는 동일하게 제공품으로 가고요. 간접 노무비는 제조간접비로 가요. 그럼 도대체 얘, 얘, 얘 하고 얘하고 얘는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잠깐 설명을 한번 제가 여기다가 드리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여기 위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간 개념인 거예요. 하나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외우고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시간이 많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 목숨 걸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 개념만 이해하면 되니까 자, 원가는 연 단위로 마감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월 마감입니다. 그래서 당월 당월 전월 당월 전월 당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요. 이번 달이 이제 4월이에요. 4월 달에 원가를 마감하고 싶어요. 그러면 4월에 발생된 노무비 중에 그 원가가 제품을 사용,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것만 노무비라는 원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무비는 반드시 4월에 제품을 생산하는 용도에 사용이 되거나 소비가 됐어야 돼. 그런데 알고보니까 제가 4월 달 이때쯤에 4월 해가지고요. 월급이 노무비가 지급이 됐어요. 지급이 된 게 100원이에요. 자, 그럼 100원은 4월에 제품을 생산할 때 소비된 원가일까요? 어? 아니래요. 왜 아니냐면 이 100원은 4월달에 이때쯤에 4월 25일이 대부분 월급 주는 날이잖아. 대체적으로는. 근데 4월 25일에 월급이 4월급여입니다. 라고 해서 100원이 나갔는데 알고보니까 이 일한 기간에 대한 계산기준이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일한 임금이 계산이 돼서 100원이라는 금액이 4월 25일에 지급된 거야. 그러면 100원이라는 돈은 오롯이 4월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됐고 소비된 금액입니까? 는 아니죠. 자, 100원 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이 포함된 채로 나간 거예요. 요거요. 요거는 몇월달 거예요? 요건 3월달 거야? 요거 3월이거든? 요거 3월달 거야. 그러면 4월의 입장에서 4월은 나의 달이잖아. 그러면 4월은 뭐지? 당월이죠. 그러면 3월은 뭐예요? 전월이죠. 그럼 요 봐요. 요 기간 동안에 임금은요. 4월의 입장에서 4월의 입장에서 전월 전월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4월에 지급하는 것 뿐이잖아. 그러면 전월에 미지급한 돈이 이번 달 100원에 포함돼서 나가면 이게 만약에 1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4월에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원가로 포함시켜서 배분해야 될 노무비는 10원도 포함한 채로 갑니까? 10원을 뺀 나머지 요 기간 동안 요 기간 동안의 금액이 그러면 90원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100원 중에 요거 90원이고 3월에 며칠간에 해당하는 10원이 포함돼서 100원이 나간 거니까 우리가 매달 매달 월급 받을 때 4월의 월급 그러면 4월 1일부터 4월 30까지 일한 게 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4월 말에 안 주고 4월 15일에 주고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얘가 조퇴를 할지 지각을 할지 모르잖아. 전기 전월 당월 중간에 날짜가 섞인 상태로 월급이 계산해서 지급이 많이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특히 제품 생산하는 형태도 이럴 수 있고요. 그럼 100원 중에 요 10원은 어떻게 빼야지 자 이 10원을 부르는 이름이 이 중에 뭔지 보세요. 첫 번째 100원을 부르는 이름 100원은 당월에 실제로 나간 게 100원이죠. 그러면 당월에 지급액이 얼마야? 100원 근데 이 10원은 뭐지? 전월 거 미지급한 거 이번 달에 100원에 포함해서 준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야 10원은 전월 미지급해 그럼 여기서 90원을 구하고 싶어 그럼 100원에서 10원을 빼면 얼마야? 90원 이게 당월 소비액이라는 뜻이야. 너무 쉽잖아. 이거를 말로 외우려고 하면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당월 지급액 전월 성급액 뭐야 이거? 다 똑같은 이름처럼 보이잖아. 여기도 성급액이 있고 여기도 성급액이 있어. 논리적이지가 않아. 얘는 전월인데 여긴 당월이 어떻게 외워? 여기에 당월만 쫘라락 있든 여기에 전월만 쫘라락 있든 그것도 아니야. 전월 당월이 막 혼합돼 있어. 근데 이러한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좀 좋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어떡하죠? 이것도 4월 거잖아. 근데 이건 언제 줘? 다음 달에 주겠지. 그러면 다음 달에 주는 얘가 만약에 이제 5원이라고 해볼게. 다음 달에 지급이 되는 이 5원은 4월에 포함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얘는 뭐죠? 이번 달에 지급한 거에 아직 지급 못한 거야. 이번 달은 당월 당월에 미지급한 게 5원이죠. 그러면 얘는 100원에다가 이제 90원이겠지.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해야지. 그게 당월에 미지급한 돈 5원은 넣자. 5원 넣어. 그러면은 100원과 10원을 뺀 금액 중에 5원은 더 해야지. 그러면 당월 소비액은 얼마가 되냐? 95원. 95원.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지저분해졌는데 약간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 지난달에 내가 먼저 준 게 있어. 예를 들면 3월 달에 이때쯤에 어떤 직원이 와가지고 4월에 일할 대가를 먼저 달래. 그러면 4월에 인건비를 먼저 땡겨주면 전월에 성급한 거 어떻게 해야 돼? 전월 비용이라는 거야. 사실은 당월 비용이라는 거야. 당월 거란 얘기잖아. 그럼 넣고 4월에 어느 날 5월 달에 일한 대가를 5월에 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와서 먼저 달래. 먼저 줬어. 근데 그 먼저 준 건 4월에 원가가 아니잖아. 그치? 5월에 지급해야 될 걸 먼저 준 것 뿐이지. 그러면 당월에 먼저 줬다는 얘기는 당월에 먼저 줬다는 말은 당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대변에 예처럼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느냐. 실제로 소비된 금액을 알고 싶어. 이게 원가거든. 이거는 돈이 나갔다고 해서 원가 아니야. 당월에 미지급액 포함해야 돼. 전월 성급액도 포함해야 돼. 그러나 당월에 먼저 준 거나 전월에 미지급했던 거는 다 전월이나 차기 거거든. 다음 달 거 전월 또 빼야지. 더할 것도 있고 뺄 것도 있어. 이 모든 걸 고려해서 당월 소비액까지 구해야 돼. 이게 원가야. 당월 소비액을 구하고 나면 여기서 직접 노무비하고 간접 노무비를 만든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제공품으로 보내주고 간접 노무비는 제조 간접비로 뿌려줘야 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었으면 싹 지우고 어떻게 외웁니까? 뭐 외워야죠. 외우는데요. 잘 보시면 전월 당월 섞여 있고 성급 미지급 지급 막이 섞여 있죠. 우리의 목표는 당월 소비액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월 소비액을 구할 때는 이 중에 얘하고 얘를 빼면 되겠네. 얘하고 얘를 빼면 되잖아. 이거 다 더한 다음에 얘하고 얘를 빼면 얘가 나오잖아. 그렇죠? 얘하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월 미지급액 당월 성급액 줄여서 전미 당선 제가 2005년도에 처음에 강의하고 2006년쯤 됐을 때 제가 이거를 막 더 완벽하게 외워서 이거를 막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 오히려 모든 공부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이 정도 공부를 뭐 이해까지 해. 그치? 이거 하나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잠시 문제 푸는 과정만 이해하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학생들 앞에서 저는 미스코리아에 당선됐어요. 이렇게 했어요. 저는 미스코리아에 당선됐어요. 이렇게 해서 외우자. 그랬더니 초반에는 좀 웃어주더니 나중에는 뭐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래도 언제나 언제나 이 내용을 설명할 땐 항상 얘기는 해요. 전 미스코리아에 당선됐어요. 그렇게 외우세요. 전 미스코리아에 당선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당월 지급이든 전월 성급이든 당월 미지급액이든 외우지 마. 이해했으면 나머지 전미당선이 아니고는 다 더했다가 전미당선을 빼주면 얘가 나와. 당월 소비액. 이렇게 구하시면 돼. 객관식 문제 풀면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당월 소비액을 구해서 노무비를 구하는 겁니다. 자 노무비도 똑같아요. 회계처리해요. 생산직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면 급여라는 분개보단 임금이라고 분개했죠. 자 그중에 노무비로 대체를 먼저 해줘야 돼.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잠깐 KLF 프로그램을 좀 열었는데요.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원가 명세서예요. 우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원가를 분개하는 거거든요. 자 원제로 비라는 이름과 원가와 분개할 때는 임금이라고 해. 그러나 이게 원가 계정으로 대체가 될 때는 노무비로 가는 거예요. 알아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500번 때는요.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제조 경비가 되는 거야. 앞에 제조라고 안 써있어. 안 써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지맘이야. KLF 프로그램 만든 사람 마음인 거야. 세 개를 더하면 단기총 제조 비용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단기총 제조 원가라고 하죠. 근데 프로그램에는 단기총 제조 비용이라고 적혀있어. 큰일 났냐. 아유 냅둬. 그냥 그게 그거니까. 그랬다가 기초의 제공품을 더하고 더한 다음에 기마를 빼면 단기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게끔 이렇게 원가 명세서가 있다고요. 노무비는 어디서 온 거냐. 임금에서 넘어오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임금으로 붕괴했다가 노무비로 먼저 가. 노무비가 죽어. 직접과 간접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직접은 제공품으로 가고 간접은 제조 간접비로 가요. 이렇게 원가가 계속 계속 대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제조 간접비 볼게요. 제조 간접비는 무엇입니까? 딱 정의는 한 개밖에 없어. 모든 원가 중에 제조 원가 중에 직접 재료 분류하고 직접 노무 분류하면 나머지 것들이 있죠. 이외에 나머지 모든 제조 원가를 우리는 제조 간접비라고 부른다. 그러면 제조 간접비에는 간접 재료비 포함. 맞죠? 간접 노무비도 포함. 나머지 찌끄레기 모든 병비들은 다 대체적으로 제조 간접비로 들어간다. 자, 제조 간접비는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종류가 엄청 많지? 500번 때 원가만 생각해 봐요. 복리부터 어마무시하게 많잖아. 그럼 그 많은 제조 원가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가는 거야. 발생 형태를 가지고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제조 간접비 중에서 월할 제조 경비도 한번 분류해보고 측정 지급 발생 어떤 식으로 이 제조 경비가 발생이 됐느냐에 따라서 한 네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여기서 시험이 나오면 한 문제 나오는 거야. 근데 제조 경비 중에 월할로 제조 경비가 발생되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보험료나 임차료나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가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보험료 1년에 한 번 내죠. 근데 1년에 한 번 내는 게 1년에 회계는 1년에 이번 연도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지만 이 보험료가 제품을 제조하는 원가 요소로 갈 때는 1년 단위로 가요. 월할로 쪼개요. 그래요. 그래서 보험료가 1년에 120만 원 나가면 한 달에 10만 원씩 월로 나눠야 돼. 그게 월할로 제조 경비야. 그래서 임차료도 마찬가지잖아. 월할로 나가잖아. 감가상각은 왜 월할냐면 재무액에서는 일정 기간 연 단위로 감가상각비가 나올 거고 그럼 그것을 가지고 12개월 나눠서 월할로 감가상각을 쪼개.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는데 감가상각은 고정비예요 변동비예요. 고정비라고 한다 그랬잖아. 정률법이든 정액법이든 이랑 관계없는 게 제조 원가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나가면 그걸 나누기 12 하는 거고 임차료는 어차피 월 단위로 나가고 얘네들은 월할 경비로 분류할 뿐이야.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원가를 어떻게 제품의 과정에다가 분배할 거냐 배분할 거냐가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500번째 제조 경비 중에서 정기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이런 애들은요. 월할로 나가요? 똑같아요? 얘네들은 똑같지? 똑같나? 안 똑같지? 쓴 것만큼 나가죠. 실제로 소비한 것을 측정한 것만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측정 제조 경비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 지급 제조 경비는 내가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돈이 나가. 실제로 돈이 나가. 그런데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게 이번 달에 돈 줬는데 알고 보니까 당월에 미지급한 것도 이미 있어. 그럼 어떻게? 넣고 전월에 먼저 준 거 있어. 당월 거야. 넣고 당월에 먼저 달래. 다음 달 걸. 그럼 빼고 전월에 미지급한 거 빼고 그래서 이번 달 소비의 금액을 실제로 돈이 나간 게 실제로 소비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돈 달라고 할 때마다 주는 수선비랑 외주 가공비 운반비 이런 것들은 월정액으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 전력비 같은 측정 경비도 아니잖아요. 달라고 할 때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급 제조 경비라고 불러요.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 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제조 간접비와 관련된 제조 경비의 발생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것 중에 틀린 것은 월할은 예다. 측정은 예다. 지급은 예다. 발생은 예다. 이런 식으로 짝짓기를 잘못해놓고 틀린 거 찾기 맞은 거 찾기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제조 경비도요. 당월 소비에 아까 얘기했던 거 전미당선 빼고 나머지는 더하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조 경비가 발생 제조 경비라고 있는데 그것은 현금의 지출도 없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발생이 됐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대표적으로 간모 손실 같은 거 우리가 수량이 부족했을 때 간모 손실을 처리하잖아. 그것은 내가 측정해가지고 생긴 소비의 금액이 아니잖아. 그치. 월할도 아니고요. 측정도 아니고요. 지급도 아니죠. 대표적으로 하나 외우시면 좋아. 현금의 지출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지급이 되는 것에 대한 경비는 지급 측정은 쓴 것만큼을 가지고 예상하는 거 그러니까 돈이 나간 것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제로 소비한 것을 양으로 측정해서 그것을 원가로 배분하는 거야. 월할은 1년 단위의 원가를 12개월로 나누는 방식. 대체적으로 월 단위로 나가니까 똑같은 금액이 매월정액으로 배부되겠죠. 발생은 어쩌다 보니까 발생이 된 거야. 현금이? 아니야. 발생주의의 반대말은 현금주의죠. 현금 없어. 발생만 됐어. 간모가 발생경비. 그렇게 짝짓기. 제조간접비는요. 이 T자 계정을 보면 간접재료비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나는 너예요. 그 다음에 간접노무비도 저도 당신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제조금비 중에서 간접 같은 것들 전력비나 임차료 같은 등등등이 다 제조간접비의 계정으로 들어와. 그러면 싹 들어오잖아. 그럼 이 모든 원가를 가지고 20원 넘어왔고 40원 넘어왔고 두 개 더해서 100원 넘어왔다? 그러면 이 160원이라는 원가가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제품을 만드는 제공품으로 가는데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간접비에 해당하는 모든 원가들을 먼저 집계하고 집계하고 마지막에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제공품으로. 그 제공품은 제품이 되기 전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계정이었죠. 결국은 모든 제조간접비도 제공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거쳤다 간단 뜻이야. 그리고 이걸 거칠 때 나중에 이쪽에 배부하느냐 아니면 먼저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그러면 제공품이 달라지겠지. 그러면 제품도 달라지겠지. 원가가 틀어지겠지. 그게 예정배부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조간접비에서 아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뒤에서. 지금은 흐름만 보는 거예요. 제조간접비의 회계처리. 전력비 같은 것들이 나가잖아 돈이. 그러면 이렇게 500번대로 붕괴했다가 다 죽여요. 다 죽이고 제조간접비로 가. 그리고 간접재료비도 다 죽어. 그리고 제조간접비로 들어와. 간접농업이 다 죽어. 제조간접비로 들어와. 그럼 제조간접비는 10원, 20원, 40원. 토탈 160원이 제조간접비로 왔다가 마지막에 제품 제조 공정에서 넘겨. 그러면 다시 죽어. 제조간접비가 다시 죽으면서 무슨 계정으로 갑니까? 마지막에 제공품으로 가요. 그럼 만약에 제공품이 원가가 투입됐어. 완성이 되면 어디로 가요? 제공품 사라지고 뭐가 돼요? 제품이 되겠죠. 만약 제품을 만들었는데 다 팔았어. 그러면 제품이 죽고 뭐가 되겠어요? 매출원가. 이게 끝이지. 그렇지? 이게 원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제조원가의 3요소를 가지고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 이 세 가지의 원가에 간단한 흐름을 좀 본 겁니다. 이제 원가의 흐름으로 공부하시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그렇게 흘러가는 원가에 제공품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 제공품에서 어떻게 제품으로 가는지 그 다음 단계를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학습할 내용들을 학습하시기 바라겠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